코로나19로 급격히 줄었던 전주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광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4월 5,273명, 5월 5,073명으로 지난해 4월 1,80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기준 1만 9,615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이전 관광객 규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